안녕하세요. 회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오고 있네요. 2월인데 이제 막 빠진 것 같아요. 마지막 눈이겠죠 우리는. 하기는 언젠가 한 해는 또 3월에도 눈이 온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올해는 겨울에 좀 많이 가물었다고 해서 지금 눈 소식이 뭐 그리 싫지는 않네요. 아주 많이 오지만 않는다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저희 거실 창가에서 이렇게 작은 애들 조그만 애들 이렇게 기르고 있는 애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얘는 이제 금사철이에요. 여러분들은 은사철도 많이 기르시죠? 이제 은사철은 잎이 하얀색이라고 해서 이제 하얀 빛이 많다 그래서 은사철이고요. 제가 기르고 있는 애는 이 노란빛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금사철이랍니다. 겨울에 또 삐죽하게 이렇게 이렇게 막 컸네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 여기서 길러가지고 이제 큰 화분으로 제가 이제 분갈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크게 키우죠. 얘도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조그만 포트 하나 사다가 이렇게 심어서 기른지가 많이 컸네요. 금사철이었고요. 또 여기 옆에 있는 애는 여러분 제가 그전에 한번 그 천냥금 만냥금 소개할 때 이파리 모양 비교해드리니라고 한번 올렸던 애. 그래서 여기 새 잎이 나와서 많이 컸어요. 많이 컸고 그 밑에 새순도 많이 나왔고요. 새순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크면 이제 금방 풍성해지더라고요. 네, 여기 산호수였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애. 얘는 제 속을 많이 태우는 애, 호야입니다. 호야, 저번에 이제 물꽂이 한 것도 하다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포트에서 이제 고 한 가닥만 떼서 이제 걔는 물꽂이를 해준 거. 근데 저는 이 호야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를 안 하고 얘도 이제 아주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잘 크고 있는데 많이 크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그 물꽂이 한 애한테서 제가 새 잎을 처음 본 거고요. 얘는 뭐 새 잎은 안 나오고 그냥 이러고 그냥 있네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새 잎이 나온 거는 그 물꽂이 안에서 처음 본 거라니까요. 호야들도 잘 기르시던데 저는 이 호야도 참 아, 저를 좀 쩔쩔매게 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성공해서 네, 안 보내고 이렇게 잘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 얘는 지인댁에 갔더니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이파리가 저 이런 이파리 처음 봤거든요. 아, 이름을 들었는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네요. 아이, 차가. 정신머리가. 그래서 잎이 너무너무 예뻐서 봐요. 올록볼록한 게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얼른 하나를 얻어다가 얘도 성장이 그렇게 잘 되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걸 제가 그냥 억지로 하나 뺏어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파리가 너무 예뻐요. 그래도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애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새로 작년 봄에 얻어다 심은 건데 아주 예뻐요. 사랑하는 애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높아서 제가 의자를 아, 좀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아, 꾸우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애는 오나타입니다. 칼라데아과에 있는 칼라데아 오나타 이 칼라데아 식물들이 잎색이 굉장히 아주 멋있어요. 저 마꼬야나 걔도 칼라데아과에 있는 애가 또 하나 있는데 잎색이 이렇게 좀 평범치를 않고 좀 어딘가 모르게 좀 고고해 보이는 도도해 보이는 네, 그런 아주 독보적인 그런 칼라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칼라데아 식물들이 예쁘더라고요. 얘는 오나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애는 산데리아나과에 있는 빅토리아 얘도 이제 인터넷 구매했어요. 재작년에 했는데 아주 쬐끄만 거 갖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컸네요. 얘도 성장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좀 강인한 편이라서 이제 돌아가시지는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옆에 신고니움 얘도 호야랑 같이 제가 많이 실패를 했던 애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는 이 신고니움 참 잘 기르시잖아요. 어느 댁에서든 참 잘 크고 소관석이고 뭐 스파트필름이나 뭐 저기 스킨답서스처럼 참 기르기 쉬운 애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얘한테 그렇게 쩔쩔맸습니다. 호야하고 얘한테는 아주 제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포트 제가 이제 실패하면 안 사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포트 사다가 이렇게 심으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물꽃이 좀 해줬었고요. 걔도 이제 두 뿌리 성공을 했고 아유 얘도 이제 성공했습니다. 아 이제 자리 잡아서 겨울에 조금 키가 자랐어요. 신통합니다. 저만 신통한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참 식은 죽 먹기로 잘 기르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마리안누예요. 제가 재작년에 저기 일산 그 가을꽃축제 거기를 갔는데 이 마리안누 이빠 하나가 완전 제 얼굴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형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얼마나 큰지 마리안누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크고 그냥 멋있는지 저도 그렇게 될 때까지 키워보려고 합니다. 얘도 좀 강인한 식물이라서 뭐 이렇게 많이 속 썩이지 않고 물 좋아하고 어쨌든 이 스프레이 많이 해줘야 돼요. 관엽식물들은 특히 이렇게 얇은 애들은 겨울에 실내에서 건조하기도 하고 하니까 잎에다가 스프레이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어린 애들이고 그래서 스프레이 많이 해주고 날마다 스프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 이게 이름이 핑크레이드래요. 근데 이게 이제 달개비과예요. 왜 시골에 가면 달개비 많잖아요. 이제 고론과에서 이제 뭐 개량종인지 수입종인지 수입종은 아닌 것 같아요. 달개비가 이제 우리나라가 원산지니까 이름이 핑크레이드라고 그래서 핑크색이 많이 돈다고 그러는데 이 실내에서는 이게 핑크보다는 약간 퍼플 이렇게가 있죠. 아 번식도 잘 되고 얘도 참 강인한 애예요. 그리고 또 이 옆에 보시면 우리집 터줏대감 터줏대감이요. 얘는 뭐 화분이 우리집에 수없이 많고요. 또 많이 지인분들께 나눔도 했고 그냥 번식이 왕으로 아주 왕초입니다. 번식왕 다산의 여왕 스파트필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작은 식물들 사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크게 분갈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큰 식물들은 거의 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크죠. 그리고 이게 창가를 햇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집에 이제 여기 베란다 쪽이에요. 여기 동양 베란다 쪽에 있는 거실 창가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쪽에다 이렇게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 얘는 덴드롱이라고 왜 여름에 봄 되면은 그 하얀 종처럼 생긴 그 하얀 꽃잎에서 빨간 수술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서 굉장히 이쁜 애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또 잎이 딱 떨어지고 그래도 얘도 봄 준비하고 있어요. 새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새순도 어쨌든 나와서 이렇게 좀 끄고 있습니다. 얘도 금방 풍성해서요. 이제 봄이니까 금방 풍성해집니다. 얘는 주워왔어요. 길에서 버려진 걸 주워와서 화분도 없이 그냥 여기 페트병 잘라서 우선 심어줬는데 가을에 작년 가을에 알로카시아예요. 알로카시아 근데 다 죽었길래 그냥 뿌리 잘라서 알로카시아가 이렇게 뿌리가 멋있잖아요. 둥글고 길고 두툼한 게 근데 그냥 뿌리가 다 썩어서 제가 뿌리 다 잘라서 물꽂이 했더니 뿌리가 조금 나서 이제 여기다 심어줬어요. 근데 여기 새순이 하나 나왔네요. 새잎이 이것도 이제 살은 거죠.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렀고요. 기르고 있고요. 저기는 여기 산세베리아 저도 물꽂이에서 한번 뿌리 내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것도 탄탄하게 크고 있네요. 네요. 금전소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가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몇 가지 기르고 있어요. 얘도 크면 옮겨주면 되죠. 이제 봄이라고 그래도 새순들도 나오고 기특하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집의 조그만 이쁜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눈이 오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괜히 쓸쓸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왜 쓸쓸해지는지 아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